자 짱다님 한번 볼게요 글쎄요 짱다님 방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거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좀 이제 그 메이저 BJ들의 메이저 BJ들과의 어떤 그런 일화 속에서 탄생된 잠깐의 어떤 그런 관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빼도록 하고요 추정님 야 추정님 얘기는 그래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추정님이 보라의 루키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래도 뭔가 보겸님과의 이 그 동거 컨텐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죠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좀 보겸님이 어떻게 해서 추정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서 추정님을 그렇게 지목을 하게 된 건지 저는 약간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추정님이 원래 유명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탐방 갔다가 알게 되고 만났다고 그래요 예 한번 볼까요 야 진짜 큰 수혜를 받으시긴 했어요 그죠? 예 야 300만 화 어떻게 보면은 로또 당첨됐다 뭐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큰 기회가 왔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질투하는 여캠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서로 윈인한 거죠 왜냐? 보겸님이 또 이렇게 하는데 방송각을 잡는데 유튜브각을 잡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잘 맞춰졌기 때문에 서로 잘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추정 씨를 보니까 뭐 그렇게 친한 건 아닙니다만은 두세 번 봤나요? 그냥? 예 근데 그래도 가장 얘기를 많이 해봤었을 때는 예 인호집들이 때 봤었는데 구김이 없더라고 사람이 구김이 없고 그냥 밝고 순수해 추정이 방송했던데 추정님 뜬텐이더라구요 잘 어울리던데 다시 보기 보조 추정 방송으로 한강 갔던데 아 진짜요? 처음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예 죄송한데 창구라랑 로맨스 각이 잡힌다 그래도 별로 몰입이 안 돼요 왜 굳이 제가 네 다시 보기 하잖아요 예 예 예 굳이 뭐 다시 보기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 한강은 솔직히 올해 까루영이랑 김이브 누나가 한강 각은 가장 잘 잡지 않았나 그때 좀 센세이셔널 했어요 예 옛날 그 아프리카 올드팬들의 마음을 살짝 뒤흔들었던 그게 좀 오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방송이 괜찮았죠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이제 보겸의 그녀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었고 추정님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이제 보겸님이랑의 로맨스가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제 그 뭐 남순이나 인호나 이런 많은 또 다른 남자 메이저 BJ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매력발산도 많이 하고 약간 댕청미도 좀 있고 그러면서 좀 순수해 보이고 구김없는 그런 모습 네 이런 모습을 저는 보면서 살짝 건들었어요 계속 인호 그 집들이 때 제가 계속 추정을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예 자꾸 공격을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건들다 보면은 뭔가 하나 떡 튀어나올 것 같은 거야 어 참고 참고 하다가 막 욕을 한다라든지 뭔가 그러면은 재밌거든요 몇 번 건들어 봤는데 아 안 넘어오더라고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은 순수하다 사람 자체가 순수한 느낌 음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뭐 오늘도 창현영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리니지 뽑기 방송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강에서 데이트하고 그랬었는데 약간 살짝 찐텐으로 창현영에 창현영에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좀 어 느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창현영이 이미지가 워낙 굳건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나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여자 어 그런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추정님이 창현영을 가지고 놀 수 있지 가지고 놓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이제 드디어 마이미님 나왔습니다 마이미님 참 마이미님 하면은 아프리카에 뭐랄까요 아프리카의 그 저 어 블랙핑크의 지수랄까요 진짜 이쁘세요 마이미님 예 그 DSMR DSLR 예 DSLR인가 맞죠 그 캠을 쓰는 BJ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월등히 미모가 돋보이고 또 뭔가 예 좀 이 방송에서 재밌는 것들을 좀 봤었는데 어 십사십사게 터지니까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 좋아 뭐 이러면서 약간 좀 본인의 그 어 목소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시그니처 사운드 이런 것도 나오고 할 때 보면서 아 참 머리가 좋네 어 십사시국에 너무 아이 나 먹고 싶은데 뭐 이러면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후보나서 아 참 아이디어가 좋네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자 리액션 볼까요 이분이 이제 뭐하던 분인가요 뭐하던 분이죠 뭐하던 분인가요 안 울매 들었지 뭔 소린지 몰랐어 아 그냥 대학생 일반인이셨다고 야 이뻐요 이뻐요 이쁘고 좀 이쁜 것도 여러 표현이 있는데 상도 있고 제가 봤을 땐 약간 토끼상에 가깝지 않나 어 강아지상 토끼상 약간 누른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치열도 고르시고 또 웃을 때 이게 눈 눈꼬리 눈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이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남순이랑 눈 달달각이 좀 잡히는 것 같다가도 누가 그 선을 그었죠 예 누가 벽을 쳤죠 음 음 남순이가 음 그래 마이미님은 그러면은 남순이한테 관심이 없었어 누가 관심을 보였어 아 애초에 그냥 베프 같은 그런 느낌 털털한 어 마이미님도 근데 꽤나 철벽 잘 칠 것 같은데 음 애초에 없었지 억결이지 그래요 또 뭐 이렇게 또 남순이랑 또 이렇게 좋은 케미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철구랑 또 방송을 같이 했었죠 예 철구마이민 또 남순이가 또 이렇게 또 이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주먹이 운다 때 한번 보고 나서 철구의 그 카메라 앞과 뒤에 그 카메라 앞에서와 카메라 뒤에서의 모습이 조금 어 다른 그 모습을 보고 오 되게 착하네 방송 이미지랑 좀 다르네 이런 걸로 알게 돼서 좀 어 팬으로서 같이 방송을 또 케미를 맞춰봤군요 조회수도 많이 나왔네 140만 건 많이 나왔네요 예 그래요 아무튼 뭐 이런 활약들 남자 BJ들과의 어떤 그런 좋은 케미들을 잘 맞춰줬고 사실 그냥 서있거나 웃고 있기만 해도 인간 비타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쁜 여자는 예 어디서나 환영받죠 예 이미지도 좋아요 그죠 이미지도 좋고 좋습니다 아 최근 방송 한번 뭐 최근 방송의 어떤 폼을 한번 볼까요 방송 그래도 자주 하시네요 예 자주 하시네요 불안함도 우울함도 속상함도 잠시 내려놓고 다시 1인 1습 할 수 있도록 퀵뷰 없어도 퀵뷰 있어도 이거는 저기야 어 먹방을 주로 하시는군요 먹방을 주로 하시고 어 2시간 내지 3시간 짜리의 방송을 많이 하네요 시간대를 보니까 남순이가 유일하게 믿는 여캠의 마이미니 이승 아 또 터놓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여캠이구나 어 그래요 굉장히 또 속 깊은 사람인 것 같네요 남순이가 또 그렇게 평화할 정도였다면 예 남순이도 속이 많이 깊어졌어요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뭐랄까 예 좀 이 철부지 같으면서도 뭔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약간 미스터황 같은 느낌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남순이가 속도 깊고 굉장히 조심성도 많아졌고 많아졌고 굉장히 좀 많이 익은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익었다 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유튜브 내려달라는 여캠은 언급하지 마라 여기 누가 누가 내려달라 그랬어요? 이 중에서 누가 내려달라 한 사람 있나요? 없잖아 누가 내려달라 그래? 어 음 그런 건 없잖아 어 아 타미미님 그러게 좀 약간 솔직히 최군이 진짜 최군이 진짜로 속이 많이 상하긴 했었나봐 나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한 4번을 했지 최군이 모르겠어 최군한테 찍혔다라는 느낌보다는 최군이 진짜 언짢게 생각할 정도면은 좀 많이 기가 차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보지 음 넘어가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 2020 보라루키 마이미님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에드리님 쏘대장님 그리고 푸르님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3대장이라 그러죠? 예 유학생 3대장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학생 트리오 유학생 3대장 정말 아프리카에 큰 정말 센세이션을 했던 그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뭐 좀 이제야선 좀 죄송합니다만 이 세 분의 얘기로 너무 도배가 되는 바람에 인반계를 보는 재미가 없었어요 아 유예디님까지 유예디님은 조금 늦게 오셨는데 유예디님은 조금 다른 비교선상에서 놓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 이 네 분 중에서 쏘대장님도 쏘대장님 빼고 어 뭔가 그래도 좀 다른 BJ분들이랑 어 순열이라고? 아 그지? 그지 그지 유예디님 나는 왠지 트위치에서 온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 토종이지 근데 유예디님을 왜 넣으라 그래? 여러분들도 오해를 하셨나 보다 뭔가 트위치 느낌 나는 그런 그 이상한 그 그런 게 있어 그지? 트위치 느낌나는 그 여캠 같은 느낌이 있어 유예디님한테 어 봉순님까지 그렇지 나무늘봉순님을 넣는 게 맞겠네요 맞겠네요 자 나무늘봉순님 에드린 쏘대장 푸르나무늘봉순 자 에드린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에드린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대박이었던 게 남성 커뮤니티 사이트 남초화 돼 있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짤들이 올라옵니다 어느 날 그래서 보니까 트위치 내에서 트위치 내에서 많은 여자 스트리머들 중에서 조금 몸매가 되고 약간 이쁘신 분들 그런 좀 아우라가 이쁘신 분들을 모시고 이제 수영장 방송을 했었어요 수영장 방송 실내 수영장 같은 데서 이렇게 투명한 그 벽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런 짤이라든지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팬카페가 딱 남초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딱 보면 그냥 에드린 치면 뒤지게 나옵니다 에드린 에드린 치고 이거 날짜를 에드린을 치고 날짜를 조금 뒤로 넘기면 트위치 스트리머 에드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짤들이 좀 있는데 좀 너무 좀 야한 것 같고요 이 시절 트위치 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오십니다 떠오르는 시니의 스트리머 맞아 내가 봤던 그 수영장 방송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봤던 그 수영장 그 짤이 이 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고 나서 예 맞아 맞아 내가 봤던 게 바로 내가 아까 설명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짤이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퍼져요 그러니까 딱 베이글 상이잖아 베이글 상 약간 한국의 신호나키아미 신호자키아이 약간 요 느낌 난다 하면서 엄청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에드린 그래가지고 에드린만 쳐도 많은 움짤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DSLR을 쓰시기도 했었고 장비 쪽으로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뭐냐면 에드린님이 지금은 일단 다른 BJ들과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데 혼자 개인 솔방을 하는 데 보면은 뭐 유로트럭 같은 것도 하고 진짜 컨텐츠를 많이 해요 방송 장비가 진짜 많아 VR기기도 심지어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아 컨텐츠 괴물이야 어떻게 보면은 개인 솔방에서 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진짜 장비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 준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뭔가 이 순종적인 느낌의 여캠이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팬들한테 순종적이야 나는 그걸 느꼈어요 에드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종적이야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보면은 뭐 휴방할 때라든지 정말 팬들이랑 뭐 뜨거운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애틋한 소통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정성스레 장문으로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 에드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뭐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누구님 누구님 요즘 너무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는 디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팬들로서는 이런 여캠이 없는 거야 일단은 그 저기가 틀려 아예 그냥 팬들한테 팬서비스의 기본기 자체가 달라 자세가 달라 태도가 남달라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팬들을 계속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좋게 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올려치기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저 에드린님 팬입니다 왜냐 어떤 부분에서 팬이었냐 아니 누가 아프리카에서 누가 이런 컨텐츠를 합니까 솔직히 레이싱걸 복장은 뭐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좀 놀랬던 게 어딨지 스파이더 스파이더 이거야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코스프레 방송을 하는데 이 옷이 퀄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이건 진짜 팬분들도 인정하시는 것 같아 스파이더걸 코스프레 그렇지 이런 투자들도 아끼지 않고 진짜 열심히 방송을 한다는 거지 예전에 또 이런 코스프레 하면 또 도화가 있겠죠 도화 엉덩이라고 치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도화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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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짤 엉덩이가 뽕이 아니라고 엉뽕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예 이렇게 이짜 제가 아프리카 오기 전에 이거 굉장히 좀 개인 소장하고 있었던 짤이었는데 막상 같이 합방하고 막 이래 보니까 뭔가 좀 환상이 깨졌다 그래야 되나요? 몸매적인 환상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격이 워낙 털털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지웠어요 예 현타 왔다 뭔지 알지? 랜선만으로 딱 알았을 때는 뭔가 진짜 막 이랬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너무 털털한 어 자 무튼 어 얼굴은 못 구했나 봐 마스크를 그래가지고 봉다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파이더맨 크크크크크크크크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예 그죠 이게 재미를 떠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에드릭님 네 참 보라루키 요즘 방송 한번 아까 뭐 누가 뭐 뭐 요즘은 풍만 뜨던데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인지 근데 이거 BJ 죽이는 컨텐츠 아니지? 어 저희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들이 더 멋있고 더 섹시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뭔가 좀 트위치 스럽다 이런 건 그지? 어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 알려드렸잖아요 아 역시 또 기억하고 있답니다 잠시만요 방송은 아까 하셨네 이게 어디서 풍만 뜯는 모습이야 얘들아 이거 브루스타 준비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어? 추석이니까 옷 준비, 의상 준비하고 눈도 지금 약간 뭐 다리낌이 뭐 난 것 같던데 이건 엇가지 어 이건 엇가지 탐방 금지를 풀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엇가를 하면 안 돼요 눈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붙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 이뻐하지 않을래야 아는 수가 없어요 얼굴도 이쁜데 마음 씨도 이쁘다 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 우리 쏘대장님 정말 저는 사실 보라루키로 봐서 여기에 있는 거지 쏘대장님은 지금 엄청난 그냥 월클이에요 월클 유튜브 떡상이 어느 정도의 여파인지 깜짝 놀랍니다 쏘대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올렸던 영상이죠 아까가 아니라 어제군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29만 그리고 3일 전에 올렸던 거는 155만 유예디님과의 합방이죠 2주 전에 올렸던 햄버거 먹방 그냥 버거 하나 먹었을 뿐인데 이야 122만 쏘대장님 영상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다면 역시 하승진씨와의 이 합방 영상 이 콜라보가 굉장히 컸어요 이 콜라보 네 그리고 킹기훈 합방 이 두 가지가 날개를 달아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감스트 합방도 있겠죠 네 뭐 그렇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원래는 유튜브를 원래 하셨었죠 원래 유튜브를 이제 트위치 때부터 하셨었는데 넘어오고 나서 6월달부터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면서 100만은 따놓은 당상이고 지금 벌써 이게 구독자가 엄청 빨리 올라갔죠 지금도 100만은 무조건 가지 않을까 예 지금처럼만 열심히 한다면 그래요 아프리카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얘기하면은 좀 약간 트수분들이 좀 기분이 나쁠라나 어떨라나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아프리카 넘어오고 잘된 건 팩트인데 트위치에서 방송했을 때는 에드린님도 그러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제 좀 버는 부분이 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어 액수였다 라고 하더라고요 음 왜냐면은 하루 열심히 방송했는데 막 6천원 벌고 어 7시간 했는데 3만원 벌고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네요 예 그럼 왜 트위치는 이렇게 많이 안 쏠까 쏘는 문화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거기는 원단이라서 그런 거 같아 우리는 이제 풍선 몇 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이제 어 거지라서 아니 거지라니 트위치 거지라니 예 거지라니 근데 트위치에서는 아프리카 보고 뭐라고 욕하는 줄 알아 형들? 우가다 아저씨들이래 하하하하하하 개새끼들 비용신들 얘기할 게 없어갖고 야 씨발 누가 야 누가 노가다 하면서 그걸로 어? 한 달에 1억 2억 다바를 벌어줘 말이 되는 소리를 내라 우가다 아저씨들이래 미친 새끼들 어 어 어휘가 없더라고 음 근데 뭐 조만간에 또 이렇게 또 트위치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넘어오신다고 하네요 예 아프리카의 볼거리가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면서 근데 희한하게 트위치에서 남자 비제이가 남자 스트리머가 넘어오질 않아요 예 넘어오질 않는데 남자 스트리머가 넘어오면 어떨까 근데 좀 약간 남자 비제이 분들은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보라판에 보라기차에 이제 보라열차에 탑승하실 거라면 마음의 준비 정말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이 보라열차는 정말 예 쉽지 않죠 예 진짜 진짜 근데 나도 여러분들 갑자기 제 얘기에서 죄송한데 저도 좀 성장하긴 한 것 같아요 오겠냐 남자들이 키키 저도 킹장했어요 저도 좀 옛날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저도 킹장하긴 했어요 예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진짜 못 봐줄 그거였는데 요즘은 뭐 일단 뭐 어제는 죄송합니다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 소대장님 봤습니다 예 소대장님이 키가 아마 뭐 140 몇이라고 하셨나요 진짜 어 그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그 귀여움을 숨길 수가 없는 네 귀여움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예 정말 차기 월클 소대장님 응원하고요 네 자 이제 푸르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푸르님 처음에 임방겔이 내가 사실 푸르님을 좀 푸르님 팬덤을 깠죠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랬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넘어오고 나서 이분들 얘기로만 임방겔이 점철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는 뭔가 내가 재미가 없고 얻는 정보도 없고 너무 그냥 사소한 그냥 손짓 발짓 뭐 어 몸짓 그리고 그냥 뭐 이야기 어 방송 오프닝 때 뭐 나는 이게 거의 이런 식이었어 저는 뭐 불고기 버거가 좋던데요 그럼 이제 바로 이 개념글 그래서 약간 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어질어질했던 거야 이게 임방정보인가 아 이게 임방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건가 어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 좀 좀 약간 안 좋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터진 게 판도라 때였어 철구가 이제 복귀를 하고 저랑 한방을 합니다 재방송을 켰었고 판도라 상자를 컨텐츠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희가 좀 야 이 호위무사 뭐 이 호위무사들아 지금 굉장히 좀 추악한 어떤 정말 예 너무 죄송한 과건데 이 호위무사들아 너네 방송 그따구로 할 거면 네 친구들 데리고 꺼져 이러면서 좀 약간 패학제를 부린 거죠 재미를 위해서 정말 단순히 정말 단순히 정말 좀 재미를 위해서 꺼지라 그랬죠 그래서 철구가 저랑은 굉장히 좀 통쾌하게 시원하게 방송을 했는데 그 다음날 둘 다 아주 그냥 BJ들한테 사과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다시는 그 컨텐츠는 뭐 안 하게 되겠죠 판도라의 상징이 더 이상 없겠죠 지금 아무래도 좀 화합의 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루들도 그러고 좀 유쾌한 디스 문화가 됐으면 했었던 바람이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일단은 다시는 나오지 못할 컨텐츠 제가 언젠가 재평가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으니까 참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푸르님이 돌아 그 왔었을 때 임반길 내에서는 정말 좀 네 파급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푸르님 자체가 왜냐면 이 푸르님의 매력에 다들 빠져가지고 이 대헷이 유행을 하고 뭐 1학년 9반 뭐 전학생 누구입니다 하면서 가방 메고 이렇게 해맑은 미소로 여다지 문을 딱 열고 뛰어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할 때 그거에 빠진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1학년 8반 그거를 잊지 못하는 팬분들이 아직까지도 펜코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펜코에서 아직도 푸르님 기다리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 푸르 얘기 시작한 망령들 고고 이러면서 예 근데 이제 뭐 방송을 이제 접으셨죠 지금 그 제가 그날 뭐 GTA 방송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코트형 푸르님 방송 접는데 에이 개소리 하지마 내가 왜 그랬냐면 그날 풍투데이를 봤거든 와 백 몇십만개 보자마자 와 이 사람 너났네 진짜 대단하다 음 오빠 거기에 왜 제 이름은 없어요 아 이슬씨 이슬씨는 근데 에이 이슬아 난 널 잘 몰라 근데 비글즈 우산 도와준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지 넌 너무 남쪽이야 응 어 그래 그래서 그 연락을 이제 그 채팅창이 올라간걸 딱 보고나서 야 대박이다 근데 그때 방송을 접는다고 안믿었지 이슬 하트 289 아하하하 오바 장난이고 명절이랑 대사하러 왔어 아유 너무 고마워 이슬아 너무 고마워 나중에 혹시 뭐 뭐 핫방에서 볼일 있으면은 보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슬이가 창현영을 가지고 논대매 그치 어우 그래서 보니까 진짜 난 좋은 것 같아 어 나중에 핫방할 기회 있으면은 같이 티켓 택하 잘해보자고 어 굉장히 궁금한 캐릭터야 같이 핫방 한번 해보고 싶어 떼야빵 어 오빠도 가지고 놀아보고 싶네요 아 나는 잘 안될거야 어 난 잘 안될거야 하하 어 빵귤이 도저히 넣어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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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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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상치기 하시죠 그래 빵귤님 그치 짭태우 옆에는 빵귤이 있어도 괜찮겠죠 괜찮겠죠 짭태우님 옆에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방송을 넘만 넣었지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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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뺄게요 자 그래서 벗구 오케이 자 그래서 푸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더러 예 왜냐하면은 접는다고 했을 때만 해도 돈 떨어지면 오겠지 돈 떨어지면 오겠지 이러면서 야 한두 번이야 속지마 돈 떨어지면 오겠지 BJ들은 나는 행복한 게 좋다 잠방도 막 진짜 몇 천명 봤었고 또 정말 맘먹고 컨텐츠 조금만 짜도 정말 많이 봤었거든 대박이었어 그냥 진짜 그 월클 아프리카 월클이었어 푸르님은 그냥 소통하는데 1만 명 2만 명이 봤으니까 그치 물론 거기서 좀 오픈발이 좀 빠져서 뭐 솔직히 몇 천 달이 좀 떨어진 건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대단하다는 거지 그 폼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접는다? 아니지 풍선이 있는데 왜 굳이 맞잖아 마지막 2천으로 마무리했지만 난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접는 거는 진짜 좀 너무 예상 외에 발걸음이다 어떻게 저런 행보를 갈 수가 있지? 되게 의아했었는데 에이 또 그렇게 세속적으로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돈을 평소에 많이 안 쓰고 무력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던파하고 내가 그냥 오버워치하고 그냥 뭐 게임하면서 롤 하면서 그냥 컴퓨터만 하고 그리고 한 번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으면서 샤워하고 와가지고 그냥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바람 쐬면서 치킨 한 번 뜯는 게 그게 행복인 사람들도 있어 그게 행복인 사람들 그렇게 소박한 사람들이 덜어 있다니까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건 2억을 벌건 바로 제 얘기예요 바로 제 얘기고요 아무튼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푸르님이 적게 된 그게 이해 가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푸르님이 저도 돌아오면 좋겠죠 잘 모르겠어요 킨다미 님은 예 그래서 이 이적생 사대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 해가지고 봉수님께서 넘어오셨죠 근데 봉수님은 처음에 넘어올 때도 약간 좀 난항이 있었어요 예 약간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그거였지 트위치에 저도 이제 방송에서 좀 합방할 때 트위치 여캠에 대해서 한마디 하세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야 야 년들아 그만 눈치 보고 넘어올 때 빨리 넘어와 니네 나중에 넘어오면 나중에 변절자 프레임 생겨 어? 간보는 약간 좀 무임승차 어? 약간 그런 프레임 생기니까 빨리 넘어와 넘어올려면 이러면서 내가 약간 좀 드립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딱 이제 그 봉수님 딱 넘어오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어떤 저격 아닌 저격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느지막히 좀 오시긴 했었지 봉수님도 근데 저는 봉수님 팬이에요 여러분들 예 저는 진짜 어 막차 딱 막차 잘 타고 넘어오셨고 뭐 봉수님 같은 경우는 음 어 지금도 이렇게 롤방송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 보면 이제 먹방도 많이 하시고 낫방도 많이 하시더라구요 어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예 그리고 좀 귀여워요 예 외모가 상당히 귀엽습니다 좀 애기애기 하죠 그죠? 예 상당히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1일 1봉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좀 합방을 하게 된다면 예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 뭔가 렌즈 오르 예 나치오카님이 예 애기 같아 애기 예 아무튼 개인적으로 봉수님 팬이고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제 뭐 신나리님 신나리님 얘기를 좀 이제 또 해볼까 합니다 너무 엿캠 얘기만 했으니까 이제 아니다 이대로 가죠 이게 맞죠 예 자 신나리님 얘기를 할게요 신나리님 이제 아프리카에는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여캠의 루트가 시청자 수나 시청자 수나 뭐 이런 거 외부적인 영향을 크게 안 받고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또 나눠지죠 나는 섹시로 갈 것인지 나는 약간 일상으로 갈 것인지 나는 약간 푼수로 갈 것인지 나는 좀 약간 큐티로 갈 것인지 그런 이제 세부적인 그 카테고리가 또 나눠지는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길이죠 예 그 길을 가는 여캠들 보통의 길인데 다른 세 길이 하나 보입니다 약간 좀 가시밭 길이에요 가시밭 길이에요 근데 뭔가 나의 스스로의 만족감은 있는 길이야 어 바로 탱다의 길이라고 할까요 예 탱다르크의 길인데 이 길은 뭐랄까 진짜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냐 운영자님들의 정지와 어떤 그 경고 그리고 채팅창에서의 그 성희롱성 드립 어 그린 근데 그런 뭔가 그런 길을 가면서도 내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거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저는 정의가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걸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청자 수가 굉장히 크긴 클 것 같아요 음 시청자 수 어 어찌 보면 진짜 진짜 보라야 진짜 보라 왜냐 보라도 진짜 족구 보세요 시청자 수가 엄청 신경 쓰잖아요 예 다른 플랫폼에서 보고 싶은 두 명이집 탱다 신나린 음 그리고 약간 이게 진짜 가면서 너무 그게 많아 리스크가 너무 많은데 그 많은 그 리스크들을 떠안고 간다라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예술의 길이죠 예 예 예술의 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선봉장이 바로 탱다님이죠 거기 선봉장이 바로 탱다님이고 탱다님 다음에 이제 그 뒤 바통을 이어짡은 게 바로 저는 신나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 신나린 이 신나린님이 어느 날부터 이제 방송을 할 때 이제 방송하신지 정확하게 정보를 한번 살짝만 볼게요 어 어 어 어 누구야 어 어 신나린 아 나린씨 오셨네 나린씨 내가 얘기했잖아 어? 내가 당신 얘기했잖아 배비 떨어졌다고 내 말대로 돼버렸잖아 나 보자마자 어? 어 코트님 저 진짜 그리고 배비 안 떨어졌어요 어? 이러면서 자기한테 어떤 그런 프레임이 생기니까 약간 좀 기분 나쁜다든 듯이 약간 저한테 이렇게 약간 찐텐을 살짝 부르셨는데 제 말대로 돼버렸잖아요 나린씨 이 배비만 땄다 그래서 이게 고난의 길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하지만 이 길이 좋다면 쭉 정진하세요 저는 응원합니다 당신의 그 앞길이 어떤 길이건 코트 에프 국진이 100개 응 코스트라다무스 엄청 울었잖아 나린씨 내 운 건 내가 다 들었어요 그 운 우는 그 소리를 그리고 저희 그 카페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 뒤태였나? 어 무슨 그 정진 네 왜왜왜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뭐 뭐 뭐 왜 아 눈 이거 아 아 그거는 이제 신나리 님이 원하게나 뭐 제 얘기하지 말까요? 불편하시면 얘기 안 하는 게 까는 게 아니라 그냥 이 BJ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분석이라기보다는 어떤 연대기를 살펴보는 거지 이해가죠? 나린씨? 연대기를 살펴보는 거니까 기분 나쁘시면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신나린님 팬이고 또 응원합니다 신나린님도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신지는 조금 되셨고 지금 보니까 이제 3675시간 예 그리고 꽤 됐네요 2년 이상 됐네요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뭐 DSLR도 가시나요? 아 19세인데 가만있어봐 19세인데 자 19세를 많이 거시고 가는데 음 음 자 어 어 이거는 안 걸렸다 어 잠깐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기 한 거네 방송 투자 많이 하시네요 나린씨도 예 나린님도 방송 투자 많이 하시네 보니까 DSLR도 어 최근에 이제 나린님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그런 일이었죠 예 좀 어 울면서 약간 이렇게 나 정진당할지 몰랐었다 너무 어 죄송하다 이러면서 되게 어떻게 딴 배비인데 그게 날아가는 게 어떤 그 상실감이 있을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나린씨 저도 이제 배비 한 4,5번 따본 사람이라서 근데 뭐 앞길에 당신의 앞길에 예 좀 빛이 드리우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수위 조절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길을 가시는 여자 BJ 분들 중에서도 한 명이 바로 아린이에요 아름이에요 아름이 예 아름이도 방송한 지 3년 됐는데 얘도 이제 그 경고 많이 먹고 정지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배비를 못 땄어요 네 어 입술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좀 설득을 했죠 야 아름아 이 길은 가시밭길이야 너 앞으로 더 힘들 거야 너 3년 동안 벌어놓은 거 별풍선 보면은 수수료 아깝지 않아? 그 10%가 크거든 그 10%가 크잖아 만약에 내가 이제 10년 동안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10년이 아니라 5년 동안 해가지고 10억을 벌었어? 10억을 벌었는데 그중에서 수수료 10%면 얼마야? 1억이야 1억이야 생돈 1억이 날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 얘기를 했죠 야 이거 아니야 너 정말 3개월만 정말 데이터 잘 쌓아서 다시 보기도 지우지 말고 말 이쁘게 하고 의상도 좀 신경 쓰고 이렇게 해서 좀 노잼이고 약간 이게 재미없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3개월 꾸준히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그 노선을 달리하게 된 게 이제 아름이고 나린 씨는 앞으로 어떻게 이미 들어오신 김에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나린 씨는 어 예술의 길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저 이번에 이런 여파 때문에 다른 길로 이제 가실 건가요? 나갔어? 음 예술의 길로 가겠네요 예 가실 때도 전 예술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내가 쳐냈다고 내가 뭘 쳐냈어 7일 정지 먹은 킹본인 DJ 안나는 안 껴주냐 키키의 아 있어? 있어 있어 아 그래? 궁금하긴 하다 어 어 읽는데 어 나린 씨 저기 드릴게요 매니저 드릴게요 아 나린 씨의 그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예술의 길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은 방향선회를 좀 하실 건가요? 예 생각 좀 해볼 건가요? 저는 이제 롤 열심히 해서 배비할걸 정말 좋은 생각 그래요 음 그래요 그래요 근데 못 끊을걸? 그 못 끊을걸? 여러가지 뭐 많은 시도를 하시던데 좋은 각도랑 이런 그런 것도 많이 시도하시더라고 제가 약간 그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의 샤라포바세요 예 이 진짜 그 떡대가 아니 떡대라기보단 이 저 키가 헌칠하고 야 진짜 키가 엄청 커 키도 엄청 크고 수영선수 같아 태릉선수천에서 볼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샤라포바야 완전히 그냥 피지컬이 좋으세요 자 아무튼 뭐 그렇고 또 계속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린 그리고 이제 보라루키를 계속 얘기하는데 애기붐미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성태 팬분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로 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애기분미짱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애기분미짱 그 이게 어디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저는 유재석 유재석의 유산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놀면 뭐하지 라는 그 예능에서 부캐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것들을 이제 지우고 그 시초가 저는 마미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컨셉 컨셉 애기분미의 컨셉 애기분미는 던파에서 나온 게 맞지 근데 그 부캐라는 그 개념은 마미손 뭐 유산슬 이런 부캐 자기를 부캐라고 생각을 하잖아 음 뭔 말인지 알지 어 그런 컨셉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음 어 그래서 그런 BJ 최초로 어찌 보면 이제 부캐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게 된 거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정서와 나의 어떤 그런 감성들을 잊고 이제 연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진짜 연기를 하는 거야 내 자신의 모습이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가끔씩 내 자신의 모습이 튀어나오면은 약간 거기서 현타가 오는 예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임뚜렛이죠 아니야 아이 아임뚜렛은 그 새끼는 개새끼고 그 새끼는 씹새끼지 어 자 장애인분들한테 그 마음에 상처를 드린 개새끼인데 그 새끼는 씹새끼야 개 개 그리고 뭐 쇼미더머니 나온다더라고 어 엠넷에서 써줄까 그 새끼를 하여간에 애기불미라는 게 이제 덤프에서 나온 캐릭터고 근데 그런 이제 부캐의 개념을 가지고 아프리카에다가 이제 접목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먹힌 거야 그러면서 강만식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고 생각해 만식이의 리액션 덕에 SNS와 이런 데에서 조금 약간 인기를 끌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낮 방송인데도 막 4천명 6천명 이렇게 진짜 많은 시청자 수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만식장이라고 부르면서 좀 귀엽게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제는 나도 그 방송 보면서 되게 어 좀 약간 어우 좀 역하네 약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어우 저렇게 좀 약간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었어요 저는 솔직히 어우 약간 역하네 그랬는데 계속 보니까 중독돼 중독돼고 그 말투가 이제 귀여워 보여 씨발 아니 진짜로 난 좀 그래서 어우 내가 미쳤나보다 그래가지고 주차상에서 딱 내려가지고 랄프랑 이렇게 이제 집에 올라갔는데 내가 애기불미장 보면서 계속 웃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형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다가 나한테 아니 왜 재밌지 않냐 아하 형님 왜 그러세요 뭐 잘못 드셨나 이러더라고 나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후에 어 이제 한참 못봤던 것 같은데 한 애기불미 어 최근에 컨셉을 또 바꿨더라구요 부캐를 하나 또 팠는데 단안양 단안양이 그래도 이제 보라 쪽에 있어서 컨텐츠도 잘 짜고 단안양 안양민박이라는 또 자기만의 그 그게 있어서 자기만의 그 시그니처가 확실하게 있어요 예 만식이랑 얼마 전에 또 합방했었고 예 그 컨셉이 바뀌었더라구요 근데 이게 빨리 접었어요 2주 전에 올렸는데 이게 잘 안됐나봐요 그래서 다시 애기불미장으로 돌아간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 바뀐걸 한번 볼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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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천이 추천을 받아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으나 이곳이 어떤 음식을 파는 곳인지 조금 기대가 되는군요 아잇 부끄럽습니다 약간 조선시대에서 온 느낌 그 느낌을 살리고 싶고 약간 그 어디서 이거 이거 어디서 아이디어를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한건지 모르겠는데 보면서 너무 웃기더라구요 나는 약간 아 이제 애기불미장이 약발이 다 되니까 이제 다른 부캐로 만들어서 여기서 더 떡상을 좀 노리고 싶었나봐 어 아 바람의 광고 아 바람의 광고래 바람의 나라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 광고를 노리고 했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약간 컨셉이 좀 덜 바뀌었어 어 근데 역시 애기불미장이 웃기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애기불미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도 좀 사실이긴 한데 계속 보면 이것도 은근히 중독입니다 여러분들 예 저 쌈베 한 대만 펴도 될까요 여러분들 목이 너무 아프네요 애기 코트장은 없을 것 같아요 목이 맛이 같기 때문에 애기 코트장은 없을 것 같아요 애기 코트장은 없을 것 같아요 아이 씨발 야 이 개새끼야 아 이 기옥 같아요 전 못하겠습니다 아 씨발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방송에 귀쳐가면은 이새끼 피터팬 증후군 걸렸다 그러면서 피드백 존나 옵니다 쌈베 한 대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대 피시죠 탱다씨가 또 이렇게 또 방송을 켰네요 예 따위면 안 되는데 오늘이 추석 당일인가요 좀 출근률이 적네요 예 아 어제가 당일이었어 하 하 하 하 하 자 하여튼 그래서 애기분미님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짭태우 짭태우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괜찮아요 짭태우님은 되게 마이너 하면은 약간 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아프리카 내에서 근데 뭔가 밉지 않은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BJ들을 모아서 뭐라도 하려고 하고 얼마 전에 댄싱 컨텐츠 이런 것도 하면서 굉장히 춤을 잘 추더라고요 그래서 짭태우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지 않나 짭태우 걔가 누군데 짭태우를 모르시나요? 저도 몰랐는데 나이가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지코형이랑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약간 응꼬쇼 예전에 무슨 댄서 출신이었나?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해서 또 언젠가 빛을 보길 바라고요 빨리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덕구님 덕구 덕구 하면 저는 그게 생각이 나네요 기싸움 신경전 응지와의 신경전 응지씨와의 그리고 이제 지코형이랑 같이 합방하면서 나의 지저씨 해가지고 굉장히 또 좋은 매력 또 지코형이랑 이렇게 잘 맞기가 힘들거든요 솔직히 여캠 하면은 지코형은 뭐랄까 여캠의 어떤 덧? 지뢰? 그런 느낌인데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느낌인데 어... 뭔가 이게 지저씨 해가지고 굉장히 시청자 수도 많이 찍었었던 방송이고 좋은 케미를 보여줬어요 지코형이랑 이렇게 이런 케미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정말 그쵸? 네 형 왜 그래 왜 그래 그냥 앞접지 너 얘기 들으면서 그냥 먹느냐고 이게 우리 양재라 방문이야? 덕구야 네 그를 버티지 못하는 자는 파괴되지만 견뎌낸 자에게는 광명 있으리라 명언이네 또 이러네 또 어? 또? 어? 어? 왜 왜 왜 왜? 아왜 그 말 뜻이 아니라 그래도 griev지 아니라 그냥 자꾸 술 제대로 안 먹고 뭐하고 이제 좀 어? 응?? 응? 아니... 아니이기 아니라 너가 너무 눈빛을 이렇게 확 쏘고 이제 이래서 지코 owned 눈빛이 너무 더러운다고 어? 어?! 아Jennifer 아 그래 진짜 그 눈빛이 더러워서 나는 좀 더 하고 갈거야 나는 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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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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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뜻이 아니라 턱살 잡는다 아니 그 말 뜻이 아니라 그냥 자꾸 어 무릎 그쳐 이거 하면 눈물 그쳐 아우 이뻐라 아 그 오키오 그 씹새끼 안되겠다 어? 그 새끼랑 연관된 난 모든 사람을 죽일거야 어? 덕후야 네 오빠를 너무 너무 족밥 취급하네 어? 나를? 너가 나를 어? 오빠가 나를 족밥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도 족밥 취급하는 거 나는 너 뭔 취급하는 줄 알아? 무슨 취급? 난 너 뮤즈 취급하고 있어 어? 납견이 뮤즈 그놈의 납견이 뮤즈 뮤즈 당선 아 너무 웃기네요 더럽네 동물 그림을 어? 입어야 돼 웬 곰돌이? 웬 곰돌이? 웬 곰돌이? 웬 곰돌이? 더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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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여러분들 아냐아냐 아냐아냐 그게 이제 여기 어디가 응? 얘랑 이제 뭔가 어울리지 않고 어? 이게 지코 형도 약간 당황스러웠을 거야 보통 더러운 년 하면은 아 뭐라구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급발진하거나 당황하거나 찐텐 부르기 마련인데 덕구씨가 어 좀 귀염귀염 하잖아 외모도 그래가지고 이제 우니까 어? 왜왜왜왜왜 왜왜왜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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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말뜻이 아니라 그냥 자꾸 술 제대로 안 먹고 뭐하고 이제 좀 어? 뭐 아냐아냐 그게 아니라 너가 이제 좀 눈빛을 이렇게 확 쏘고 이래서 그 눈빛이 너무 더럽다고 오 어? 어? 아구 아 그래 진짜 그 눈빛이 더러워서 나는 이제 좀 그럴바라 와 나 이때 다른 방송 해가지고 보지는 못했는데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재밌네 지코 형의 저런 모습이 또 신선했던 것 같아요 덕구씨 그래요 앞으로도 또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아 재밌네 더러운 녀 자 그리고 이제 맛집 영상 있어? 맛집 있어? 야 이거 맛집은 내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맛집이 어딨어? 여기 여기에 있어? 좌표에? 오케이 14분 때는 아니고 조금 좋아하면 안되냐? 좋아하세요? 좋아할 수도 있잖아 좋아하세요? 이런 시브레이기 개 세상 족같은 거 나한테만 지랄이야? 왜 말을 못하세요? 다른 놈들이랑은 뭐 이거 말 거 저거 다 하잖아 왜 왜 왜 이래? 아 왜 저 좋아하세요? 아 왜 나한테만 지랄이냐고 나한테 빠지지지 하하하하 이상한 적 없는데? 아 지금 하는 게 그런 거잖아 아 이건 이미 그 절차야 절차네 절차예요 절차? 절차예요 왜? 뭔 절차? 좋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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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좋아하면 안되냐? 좋아하면 안되냐고 좋아하면 안되냐고 말하면 되지 좋아한다고 맞춰보는 게 문제예요 나는 네 얼굴 이렇게 마주보고 이런 거 자체가 기분이 너무 더러워 어? 똥밟은 거 같아 아 너무 귀엽다 아 어떡하아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방송적인 거 보니까 너무 귀여운데? 목소리도 개귀엽고 약간 말투도 소녀 같네 진짜 왜 말을 못해요? 말해봐요 하하하하하하 위에 있어? 음 어디 있어? 몇 분 몇 초인지를 봐봐 좌표모음 좌표모음 몇 분 몇 초인지를 봐봐 좌표모음 몇 분 몇 초인지를 봐봐 좌표모음 이거밖에 없는데? 더 위에? 이건 랄프가 빨리 좀 저기 해줘야 되는 거 아냐? 아 1630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왜? 이 집차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잖아 왜 이래 어? 왜 짓자게 만들어요 다시 할건데 음? 아휴 머리 같아 아이 병신이 왜 나 그렇게 만들어 맞혔나 야 이렇게 보라 그래서? 왜 때려? 맞아 왜 때려 그러니깐 더 터지니까 불쌍한 척 하지마요 내가 왜요? 왜 불쌍해? 너무 웃기다 이거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인정 인정 재밌네 저게 한 2주전 방송이었네요 재밌네요 그래도 지민식이란 더 웃긴 것 같아 내가 너 좋아하면 안되냐? 이런 씨뿌레꺼 세상 아이 존나 웃겼다 자 다음 이제 유에디님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에디님 참 그래요 유에디님 어찌보면 참 우여곡절이 참 많다 어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여러 번의 어떤 그 사실 확인이 안된 부분들에 있어서 형 공방 채팅 치고 싶은데 남는 퀵퀵 쪽그레기 있으면 하나 좀 도가 응 꺼져 넘어가라고? 그럴까? 오케이 넘어가자 그러면 넘어갈게 자 전지연님 전지연님이 유일하게 또 비글즈 완전체 방송을 한번 시청자를 땄었죠 따잇당했던 비글즈가 따잇당했던 전지연 그래요 이제 그때 정말 인방에서 참 보기 힘든 그 순수 공포 공포라는 장르가 사실 이제 공포 썰을 풀거나 약간 요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있었는데 전지연씨는 참 그 보라 포세이돈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도 좀 시컵했어요 뭐지? 무슨 상황이지? 전지연이 왜 나오지? 이러면서 그때 우리가 약간 당황을 했었고 채팅창에 올라온 거 보고 나니까 창현이랑 나랑 이제 그 방송을 봤죠 야 이건가 봐 야 뭐야? 뭐 8만명? 뭐야? 이렇게 하면서 따여버렸어요 언급을 하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비글즈 완전체를 땄었던 전지연 정말 해성같은 등장이지 않았나 근데 그날 정말 뭔가 신내린 듯한 그런 액팅 그 연기가 참 대단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보고 뭐 누구 보고 최단기 태물이라고 파케보고 최단태라는 그 왕관을 씌워줬다면 여자 쪽에서 최단태는 전지연씨가 아니었나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보니까 그때 그 클라스가 있어갖고 야 다음은 뭘 준비할까? 다음은 뭘 준비할까?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 음 그리고 모든 학고 마이너 BJ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충격을 먹은 거야 음 아 이 세상에 물을 먹는데 8만명을 찍는다고? 이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야 방송이라는 게 그래서 다들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날에 오전에 전부 물을 처먹더라고요 예 이 다음 날에 짰구 포함해갖고 다른 마이너 크루고 어디고 해가지고 그 이름 모를 BJ들이 죄다 물 사가지고 이 원래 이 전에는 수박 터뜨리기를 해가지고 그게 또 약간 마이너 쪽에서 유행이었었는데 갑자기 전지연이 등장하면서 다음 날에 물을 막 엄청나게 먹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거 물 먹으면 저 정도 나오나? 사실은 전지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죠 그 전지연의 그 신들린 듯한 그 어 오컬트 방송 예 그 순수공포 그거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오컬트라는 그 장르 쪽에서는 예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눈빛이 이상하더라고 뭐에 시인 듯하게 근데 이제 최근에 방송하는 것들을 이제 몇 번은 봤었는데 그때 그것과 지금 아직 못 내려놓은 것 같아 그때 그 자기가 했었던 그 오컬트 방송이랑 지금 이제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 있어서 약간 그 애매한 그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눈빛이 가끔씩 이상하긴 한데 그때 그러면서도 뭔가 어 인간적으로 보이기도 하면서 나는 이게 좀 순수공포를 좀 더 연구해가지고 진짜 그 엑소시스트를 한번 찍어서 찍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200다리도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전지연씨 이게 음 닉 바꿨나요? 어우 그래도 지금 방송하고 계시네 어 그래도 지금 방송하고 계시네요 들어가서 인사나 좀 이제까지 할거긴 소리도 들려줄게 알게끼 방송은 근데 아직 안 나오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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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니까 천상 휴먼이네요 천상 휴먼이에요 자 아무튼 전지현씨까지 또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옥규가 또 나올텐데 옥규님은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뭐 이렇게 이어질 만한 건덕지가 이어질 만한 건덕지가 한 번도 접점이 없어가지고 뵌 적은 없는데 이제 프로게이머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롤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가 보라 쪽으로 좀 많이 넘어온 듯한 느낌인데 희갈 장인이고 또 그런 방송을 하면은 사실은 좀 후폭풍이 있거든요 그런 후폭풍이 좀 있는데 옥규씨는 그런 걸 다 피해갔어 왜냐면은 그 목소리와 그 특유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좀 아기 좀 뭐랄까 좀 소년 같은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착하고 순수 찐따 맞아 좀 찐따 같은 그런 모습 저도 찐따긴 한데 뭔가 다른 찐따 좀 순수한 찐따 그래서 사람도 굉장히 또 착하다 그러고 옥규님 하면은 또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일단 호감 찐통령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키가를 엄청 많이 당했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또 그러다가 또 이제 토마토랑 같이 또 이렇게 러브라인이 좀 형성이 되지 않았었나요?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옥규님 네 지금 뭐 방송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잘 리스트에서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어 옥규 그 옥규님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 여캠들이 키가를 해도 겁내야 하질 않아 왜냐면은 팬들도 뭔가 안심할 수 있는 옥규랑 키가를 한다고 내 오빠 응 해라 응 해 옥규면은 인정 역시 요즘 근데 요즘 좀 롤을 좀 많이 하긴 하네요 요즘 또 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조만간 보라 쪽으로 술 먹방으로 예 뭔가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짱다님이랑도 방송을 했었고 어 저저번 달에 그래요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가 있어 약간 안 좋게 본다면 좀 약간 약간 알콜 원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한데 아프리카의 최근에 이제 19세를 걸어도 메인화면에 로그인만 돼 있으면은 19세는 19세도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방송도 좀 허용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좀 많이 떡상을 했죠 옥규님 네 앞으로 좀 어떤 그 누구랑 키가를 할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자 이제 바로 소룡이 가겠습니다 소룡이 소룡이 하면 정말 뭐랄까 개천에서 욕났다 마이너즈 멤버였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으로 봤었을 때가 예 쇼타임 예 킹소룡 크으 진짜 소룡이가 이제 시발려나 원툴이라고 약간 좀 걱정스러운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죠 이제 오디션 때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철구가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마이너즈 방송을 한번 봤었는데 소룡이가 소리 지르면서 시발려나 하는 게 철구는 그게 웃겼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철구가 좀 좋게 봤었죠 저는 그 당시 진국이를 굉장히 좋게 봤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룡이가 이제 나와가지고 적시적소에서 그 특유의 그 모션 야 이 시발려나 이렇게 욕하는데 그게 너무 웃겼던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말 오디션 보러 온 사람들 중에서 얼떨결에 된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 그렇게 해가지고 인턴으로 이제 비글즈 인턴으로 뽑히면서 또 얘가 소룡이가 셋보기 존나 좋아 진국이가 알아서 스스로 그냥 나락을 가준 덕에 인턴으로 그냥 다음날에 바로 그냥 돼버린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국이 무너지고 소룡이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운이 트였다 나는 그 생각이 좀 들고 소룡이는 약간 정말 올해가 굉장히 좀 뜻깊을 거야 소룡이가 그리고 보니까는 굉장히 방송을 오래한 친구예요 소룡이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저희 팬카페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신나린 씨와 함께 했었던 그 방송에서 이렇게 발냄새 한번 쓱 맡고 발 씻혀주고 이런 방송도 했었고 술 먹방 하면서 이때문 17,000달인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둘이 더 좋은 받은 뒤에 신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